하이세요! 아파가바! 안녕하세요! 와! 어제 진짜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한국과 축구 경기를 아시안컵을 매치했던 날이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봤는데 이 친구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는 본방사수 생중계 바로바로 봤습니다. 혹시 경기 어땠는지 한번 저는 양 팀의 축구 시합이 너무 재밌었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거든요. 이제 여기서 영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딱 보는 순간 정말 재밌었던 경기였구나 라고 형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경기일 겁니다. 오늘 말레이시아 해설을 통한 어제 경기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오늘 리뷰를 할 겁니다. 해설위원이 환호라고요? 음... 어... 이게 어제 몇 시에 했어? 이게 한국 시간으로 8시 30분에 habiletcasu 사람들이 시작을 했고요. 이거 말레이시아 유니폼 되게 멋있다. 노란색 너무 예쁘다. 빨간색도 예쁜데 노란색도 design. 저는 노란색이 밝은 컬러풀 workloads 좋아해요. 7번 선수. 오오오오 오오오 상당히 빨라요 한국 선수가 잘 막았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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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ا 살펄 비 ROI 코키퍼 분도 깜짝 놀란것 같아요 방해 쫓아가서 하하하하하하하아 아 ver 어 업사이드여서 이미 파워되었다고 생각했네요 구분이 확실이 된다 빨간색과 노란색 이렇게 되다보니까 확실히 구분이 되어서 고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이게 선웅민 선수거든요? 선웅민 선수 꼭 깊어 꼭 깊어 맞고 나서 본인도 뿌듯해서 그 같은 팀 분명한 파위바위보를 했어요 근데 선발한거죠 맞기 쉽지 않은 코스인데 잘 먹었네 그니까요 잘 먹었어요 정말 맞기 쉽지 않은 코스거든요 선웅민 선수 정말 잘 때렸는데 진짜 아쉬워요 골이 어딘가? 어떻게 된거야 이제 설명해드릴게요 이제 좀 이따가 나올거에요 뭐야? 막은거야? 이제 한국팀은 골인줄 알고 있고 말리아 선수들은 막았다고 생각을 해 하이파이보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골이에요 저는 이제 봤다보니까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건데 천천히 보면은 천천히 보면은 네 공이 이제 골 라인의 선을 넘어가지고 골로 인정이 돼서 이거를 한편인가 근데 그래도 손이라도 대가지고 그 공을 따라갔다는게 어디야 그건 순발력이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거거든요 와우 네 빌드업 중에 있습니다 빌드업 오우 하고 뒤에 확인하고 데이 원 오우 아 근데 좀 이제 해설을 보면서 또 이제 말레이시아 해설위원이 한국사람의 이름을 부르는게 듣기도 좀 약간 재밌기도 하네요 하하하하하 아이고 패스 줄여서 잘했다 오우 와우 와우 야 이거 말레이시아 골키퍼가 진짜 엄청 여련하네 맞아요 엄청 선방도 많이 하고 진짜 엄청 고생하네 하하하하 그런것도 맞아요 어 말레이시아 골퍼버가 어떻게 보면 캐리했다 오 캐리했네 아 아 이것도 진짜 위험했는데 지금 전반 40분이 흘렀는데 어 공격 찬스는 이제 말레이시아보다 한국사람이 한국팀이 훨씬 더 약간 많은 지금 경기 흐름이에요 음 음 오 한바탕 굳질되어가지고 골 들어갈뻔했네 한국이 지금 공격하고 있고 위험한 상황은 아닌거 같은데 또 어떠한 찬스가 아아아아 근데 전체적으로 말레이시아가 준비를 확실히 잘하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옛날 옛날 sie приш behind 오오오오오 오오 오오오오오 우와 와 Wrestle 축하! 센스 있는 슈팅! 아니 근데 마지막에 개인기를 할 그런 판단이 그쵸 그쵸 정말 어려운데 그만큼 능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지금 보면 말리아 선수들이 엄청 좋아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시안컵이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데 말리아시아가 지난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때는 한 골도 넣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예선 경기에 골이 득점을 하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이라도 말리아시아의 선수들은 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여기서 약간 반칙이 있었으면 또 이게 골이 안 됐으면 그렇죠 반칙이 있었으면 골이 안 됐을 텐데 이걸 딱 접고 이야 여기서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센스거든 이건 진짜 물론 한국 선수들은 잘 막았지만 엄청 센스있는 슈팅을 할 수 있죠 와 진짜... 이것도 형 막 빼는 게 아니야 수비의 위치가 지금 여기 나올 것 같으니까 딱 모르지 않고 노루 슈팅으로 딱 넣은 거 있지 이거는 칭찬할 만한 슈팅이야 노루! 밥 안 보고 그냥 꼴대로 보잖아 그리고 지금 이거 보이시죠? 좋아하시는 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 한국의 지도자가 현재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후라이프를 이끌고 있는거죠 아 그렇구나 한국감독이었어? 네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후반전에는 말레이시아가 좀 더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아파 아파 진짜 축구는 다치면 안돼 얼마나 아프겠어 왜 했는데 네 넘어가고 슈팅을 때리려고 하는데 아 발로 네 한국선수가 발을 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씩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고위가 아니니까 맞아요 어쨌든 서로가 공격하고 수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VR을 체크하면서 이게 PK인지 아닌거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패럴트킥으로 될 수도 있는 그렇죠 확인했을 때 페네스트킥이다 아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골을 득점하는데 있어서 정말 높은 가능성의 상황이니까 아 너무 들어갔네 이렇게 해서 말레이시아가 역전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됐구나 아 아 전반전에는 K도 이렇게 수비만 했다가 후반전에 이렇게 역습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감독 뭐야 좋아해야 되는지 말하는 약간 좀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긴 하죠 만약 좋아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좋아하기에도 애매하고 오! 빨라 빨라 오! 발라 야 이거 로! 으! 빠르빨라 네 둘이 메인 주체인가보지 그렇죠 공격이 있죠 공격이 있고 빠른 사람이 보통 공격을 하거든요 오 리스타 선 손준비 합니다 리스타 선 지났어 지났어 열심히 뛰면 지가 날 수 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허벅쟁이 지금 야 근데 여기 골키퍼 말레이시아 골키퍼도 다시 하네 우야우 우야우 우선 너무 심한데 오우 피팅 꼬리 꼬리야? 야 프리크 진짜 멋있게 되었다 진짜 멋있죠 진짜 멋있게 나온거죠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잘 찾기 때문에 꼬로 성공할 수 있었지만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완전 딱 모서리에 떨어졌네 그렇죠 구석에다가 잘 찼죠 이가인 선수가 근데 또 보면은 오오오오 아까같은 상황에 또 펼쳐졌어요 오오오오 지금 현재 90분 초기시간이 지나가지고 로스트타임 추가시간인거죠 근데 프리킥이야 또? 펠르트킥 펠르트킥이요? 펠르트킥 말레이시아 선수의 반칙으로 한국 선수가 펠르트킥이 펠르트킥을 양쪽에 한 번씩 오오오오 빠르다 빠르다 역습에 역습 역전해 역전해 야 이거 진짜 엄청 급격인데 그렇죠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선수가 말레이시아 팀이 역전했다가 지금 한국 선수가 다 역전을 한 거의 후반전 막바지에 이렇게 골이 터져버리네 celibration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레이십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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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action 으 soww 야 이거 뻘맛 와아 지금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의원 오신분들도 많이 좋아하고고 야 이 녜 Sciencon이 터지네요 야 이게 당분결이 터지네 엄청 드라마같은 이렇게 전개되는게 축구가 희핰 이거 지금 엄청 좋아하고있어요 오 엄청 드라마같은 드라마 특한 이렇게 경계가 studies 자주 경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또 골이 항구선우세에 가링이 쏙 들어갔다 보니 꼬깊어 손을 맞았지만 이제 방향이 좋아서 바로 들어가야 된다 진짜 엄청 훌륭하다 좋을 수 밖에 없는거죠? 우리 건너기 양파리 아이고 벌써 올리고 오 잘 잡았네 이야아 신났어 아 이게 마지막 이야아 이야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었겠어 사이라이트도 너무 재밌는데 90분 경기를 다 챙겨본 사람들은 확실히 재밌는 경기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거죠 현장에 있었으면 너무 재밌었겠다 그쵸 놓고 먹고 놓고 먹고 그 경기가 아니 그 상황이 세 번이나 생겼는데 이야 진짜 엄청 막 꼬박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그쵸 아 진짜 이거는 잠을 약간 자는데 있어서 말리아시아 이제 국민들은 좀 설레는 약간 기쁜 마음으로 자임될 수 있는 약간 그런 경기였던거죠 사실 그 우리나라가 그 약간 이기는 상황이었으면 솔직히 이 영상을 찍을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난 무승부라는 소식을 듣고 아 이걸 리브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맞다 한 말에서 하면 말레이시아랑 한국과 이렇게 매치를 하는게 엄청 오랜만이래요 저도 정확한 몇 년도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진행된 경기이고 이런 매치가 자주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역시 축구 쪽으로는 이 사람 이 친구가 저 축구 좋아해 완전 축구 저 축구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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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리뷰를 한 번씩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축구 리뷰 너무 재밌게 봤구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말레이시아 경기가 있으면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말레이시아가 또 다른 국랑 매치를 찍은 거 있잖아요 그때도 한번 리뷰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번 분석하는 리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바이바이 출발하기